상부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자체 밧데리로 현재 구동종 1열 2열 그리고 3열 독립 시트 그리고 4열에는 싱킹 시트 유지 기아 순정 출고 상태로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 입니다 자 오늘은 7월이 시작되는 날 오전 아트원 전체 회의에 있어서 안산동 본점에 이렇게 차량들이 많이 있고요 특히 신동 신사옥에서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루진 하이루프 제작 후 아트원 안산동 본점으로 입고 되어서 튜닝 리폼 그리고 차량 등록까지 마무리해서 출고 되는 절차를 거치고 있고요 오늘도 역시 7월 1일 자로 첫 출고 차량이 있는데요 이 많은 차량들 빨리 리폼 튜닝 해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만 리폼 튜닝 작업도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본 차량 오늘 출고 차량 인데요 고객님 윈도 되기 전에 한번 영상 올려 보겠습니다 외장 쪽은 보시는 것처럼 abp 컬러구요 역시 선팅은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그리고 아래쪽에는 사이드 스텝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차량들이 이렇게 외장 쪽은 동일 하구요 하이루프 디자인도 가까이에서 한번 비춰볼 건데요 기아 순정 하이루진과 어떤 디자인 비교 그리고 공기저항 등 많은 분들이 호평을 주고 있어서 늘 즐겁게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본 차량 한번 작업 내역도 살펴볼 건데요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구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 모델이구요 실내 컬러는 한번 이렇게 열어 보겠습니다 자 실내 컬러는 코튼 베이지를 선택했습니다 물론 기아의 순정 하이루진은 코튼 베이지 단일 컬러만 나오지만 아트원에서는 새들 브라운 미스트 그레이 원하는 컬러 모두 하이루프 제작이 가능하다는 점 기아와 차별화되고 고객님의 취향을 존중한다는 점도 진정한 특장차의 기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보조석 쪽에는 이렇게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가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기아 순정 하이루진은 없습니다 뿌라겟이 이렇게 에어백이 터질 경우 밑으로 떨어지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도 설명드리고 있고요 아트원 목푸션은 카니발의 필수죠 많은 카니발 하시는 분들이 아무것도 안해도 목푸션만은 필수를 하는 추세고요 그리고 이렇게 두 개의 리모콘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시트 쪽 그리고 바닥 쪽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왜냐 순정 상태 그대로기 때문에요 역시 과연 2열에는 그럼 어떤 자각이 되어 있을까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2열 쪽 비춰봅니다 본 차량은 이렇게 9인승 차량의 컴포트 옵션까지 풀옵션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동 스위치로 등판을 조작을 할 수가 있고요 더불어 센터 콘솔 후석에 콘솔이 있고 없고가 컴포트 옵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은 노블레스나 프레스티지는 취급을 하지 않고 있고요 오로지 시그니처 옵션만 취급하는데 대부분 풀옵션으로 출급한다는 것도 설명드립니다 자 측면 쪽 한번 비춰볼 건데요 측면 쪽은 기아 순정 차량에도 이렇게 망사형 커튼이 나오지만 그 망사형 커튼의 어떤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하는 이중 구조의 허니콘 블라인드 장착 4세대 신형 카니발에 거의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햇볕 차단은 물론 열기 한기 그리고 방효과 더불어 프라이버시 효과를 톡톡히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트원 허니콘 블라인드 전 업체에서 모두 장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부쪽 살펴보겠습니다 상부쪽은 아트원 글루벤 하이루즈의 자랑 하이루프 디자인 그리고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는 자체 배터리 20A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구동을 할 수가 있고 스피커는 이렇게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속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 웰컴 등은 아트원에서 마련한 거고요 자 후속 쪽에는 이렇게 기아 순정 실내 등 부품 사용했고 LED만 교체한 상태 그리고 아트원의 자랑인 앰비언트 무드 등이 센터와 사이드 쪽에 이렇게 색깔이 변화 밝기 조정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디자인이 아니죠 기능 즉 펠리세이드 송풍구가 있는데요 펠리세이드 보이는 펠리세이드 송풍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후속에 덕토 구조가 여름철 에어컨 바람을 골고루 뿌려 주어서 쾌적한 실내 환경을 만든다는 것도 누차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자 1열 2열 살펴봤고요 바닥 쪽은 손 댄 거 없습니다 순정 상태 그대로 되어 있고요 후속에서도 설명 한번 이어 나가겠습니다 후속으로 가시죠 후속에는 또 뭐 다른 작업이 되어 있는지 모르니까요 가시죠 자 후속 비추고 있습니다 상부에는 아트원에서 생산하는 이중구조의 허니콘 블라인드 캠핑 등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상하 작동 쉽게 얘기하면 손으로 가볍게 내리면 이렇게 상하 작동 할 수가 있고요 순정에는 후속 쪽에는 커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속 쪽도 커튼을 달아주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고 후방 카메라 아라운드 배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운전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아래쪽 살짝 비춰보겠습니다 자 아래쪽 비춰보고 있는데요 자 이것이 바로 기아 순정 상태 기아에서 차량 출고 시에 지급되는 출고 지급품 그리고 터리개 그리고 순정 매트 그리고 그 아래에는 그대로 싱킹 시트가 장착되어 있고 그 앞에는 3열 시트 독립 시트가 되어 있고 그 앞에는 2열 시트 그리고 운전석 즉 둘 둘 둘 둘 그리고 후속에 싱킹 시트 유지가 된 기아 출고된 상태 그대로 역시 아트원에서는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즉 첨장에 29인치 QH 모니터 등 기타 부품들이 장착되고 외장 하이루프 특장으로 해서 나가는 차량 즉 본 차량은 작업 내역 사이드 스텝 그리고 커튼 그리고 신차 패키지 즉 선팅 및 유리막 코팅 등을 해서 시트 쪽은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트원 24 채널 GV080에 담을 건데요 역시나 여지껏 아트원 24 채널에서 동일한 작업은 없었습니다 더불어 설명 드리건데 이렇게 아무 리폼도 없이 기본적인 리폼만 해서 출고하는 것도 아트원에서 대환영을 합니다 왜냐 리폼 차량도 이렇게 많이 밀려 있는데요 사실은 하이루프 제작하는 시간보다 리폼하는 시간이 더 걸립니다 즉 리폼 없이 간단한 튜닝만 해서 출고 되는 것을 아트원에서는 박수를 치면서 환영할 예정이오니 굳이 돈 많이 들여서 튜닝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사용자 용도에 맞도록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누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은 7월의 시작 7월 1일입니다 이번 달에도 역시 더위가 있을 것이고 많은 폭우도 있을 것인데요 건강 유의하시고 앞으로도 아트원 24 채널을 통하면 4세대 신형 카니발에 관한 다양한 실내 구성 요소 사용자 용도에 맞는 여러가지 튜닝 내역들을 볼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GV 81번이 궁금하시면 역시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 모두의 접근이고 구독자 수급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유튜브 채널 계속 좋은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한달 즐거운 한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아트원 24 채널이었습니다